사무엘상 17장 18절에 보면 정표를 받아오라 치즈 갖다주고 정표를 받아오라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이스라엘이 교육법입니다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중요한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거 이게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은 우리 렘넌트들은 중요한 사람과 대화를 보는 거 렘넌트의 인턴십 가운데 제일 힘든 부분이 이겁니다 성실성에 대한 것에 제일 인턴 받기심이 들어요 렘넘들 주위에 10명 중에 보통 한두 명이 아니고 10명 중에 7, 8명은 이게 무능자들이 많아요 또 부모님도 여기 속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렘넘들은 많은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죠 또 교회 가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게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많은 자기에 대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간혹 보면 우리 주위에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꽤 성실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보면 돈밖에 모르는 수준도 있는 사람이 많죠 교회도 가보면요 신앙생활을 좀 잘한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거의 다 성실한 율법주의입니다 이런 것들을 렘넌트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성실합니다 대부분의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불성실하기 때문에 렘넘넘들이 눈에 안 보이게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못 배우게 되죠 더 그한 것은 실제로 성공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허구가 너무 많아요 이게 뭔 말인고 하니까 계속 타는데 알고 보면 어쩌다 그래 된 거거든요 어쩌다가 노래 좀 부르는데 이게 세계적인 가수가 되죠 그 사람은 별 인물도 아닌데 그렇단 말이에요 어느 날 글 몇 자 쓰다가 그냥 인기 있는 베스트 셀러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이런 속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제일 배우기 힘든 게 이거예요 이 성실성이란 말은 제대로 복음 가지고 제대로 실력 있고 제대로 갖춰진 사람을 말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진짜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나 여러분 렘넘트들이나 이런 사람을 만난다는 건 그게 기적에 가까운 얘기죠 특히 우리 렘넘트들은 이 물질에 대해서요 지금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로 가난한 사람들을 집에서 자란 아이들이 본인도 모르게 눌리게 되죠 이래서 자칫 잘못하면 뭘 배우는 거니까요 궁색을 배워요 그리고 자기의 능력 상관없이 말이죠 너무 가난해지면 아주 스케일이 좁아집니다 그러면서 실제 말은 안해도 물질적으로 꽤 꽤 권한을 당하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반대로 렘넘트들이 풍족하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말이에요 순전히 부모님 때문에 눌리고 부모님 때문에 풍족해질 수 있어요 이거는 원망 이전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지만 자칫 잘못해버리면 나도 모르게 낭비 습관이 생겨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죽을 때까지 계속 도와주는 건 아닌데 어느 날 현실에 딱 부딪히면요 어려움을 당해요 여기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돈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히려 궁색하게 자란 사람보다 이런 사람이 더 거짓말을 많이 해요 이러다 보니까 참 이게 우리 렘넘트들이 물질에 대해서 바로 배운다는 것도 지금쯤 생각 안 해놓으면 여러분 평생 고생하죠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주로 시골소 자란 사람들 그러면서 부모님이 안정되게 이렇게 공무원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교회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가면 뻔하거든요 우리 한국교회 전혀 복음에 대한 답을 안 주니까 조금 이렇게 해서 성교단체에서 이렇게 복음 변 나는 이런 사람 성공한 사람 많이 봤어요 이게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조건이 다 갖춰져요 뭐 때문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 아들들이 문제가 와가지고 그렇게 했냔 말이에요 엘리 아들들이 그래 되는 걸 보고 사무엘이 굉장히 마음에 기도했잖아요 사무엘의 아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저는 이해됩니다 적어도 아마 제가 경험해보니까요 조용기 목사님 정도 될 것 같으면 아이들을 만날 시간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30년 전도 하면서 하나 아쉬운 게 그겁니다 우리 직업이 토요일 날 시간에 나와서 주일 날 놀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니까요 아이들하고 실제로 안 맞죠 우리 직업이 주일 날 제일 바빠요 그리고 우리 직업이 토요일 날은 그래도 많던 적든 준비해야 돼요 5시일에 월요일 날 시간이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월요일 날 일 시작하는데 오늘 월요일 날 시간이 있어요 단 한 번도 우리 아이들하고요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시간이 좀 많은 목사님들은 괜찮은데 저는 시간이 없잖아요 뭐 한참 전도 운동하고 토요일 날도 말이에요 집회 요청하니까 토요일 날 집에 오면 늦단 말이에요 대충 설교 준비해놓고 주일 날 새벽부터 나가죠 주일 날 들어올 때는 애들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월요일 날도 내가 약간 쉬어야 될 거 같네요 그럼 내가 자고 있을 때 아이들은 학교 가요 자칫 잘못하면 한 번도 못 만나러 가요 크게 있음 뭐가 오느냐 이게 오는 거요 텀이 생긴 거에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 이렇게 조용하게 사는 사람들은 지역에서요 텀이 없이 이렇게 자녀들을 돌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사하는 집에 아이들이 조금 흔들리는 이유가 이게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시골에서 주로 사는 사람들이 뭐가 강하냐면요 생활력이 강해요 그런 데다가 이제는 사회에 나와서 어느 정도 자기 위치가 생기고 하니까 어릴 때 교회부 다닐다는 것은 이 자체가 벌써 어느 정도는 규모가 같았다는 말이거든요 이래가지고 다행스럽게 다락방을 만나든지 어떤 성교단체마다 복음을 탁 깨달았어요 이런 아이들이 주로 성공했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랩런터들이 전혀 이 성질성을 못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랩런터들이 이걸 개발해야 돼요 성실성이라고 하니까 주로 윤리적으로 말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자기 생활이 되는 실력을 말해요 자 이 요셉 보세요 요셉이 이걸 딱 가지고 요셉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요 노예로 갔지만 노예가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사실은 왕궁의 남의 나라 이성처럼 보이지만요 이걸 제대로 배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 사무엘이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아주 잘 배웠죠 그리고 엘리사 같은 쉽게 말하면 랩런터 일곱 명의 특징이 이걸 잘 배웠어요 그래서 올바른 성실성 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 그리고 자기 실력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삶의 규모가 딱 된 사람 이걸로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터들이 이렇게 되어줘야 앞으로 많은 랩을 끌 수 있고 이러면 성공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랩런터들이 여기에 대한 인턴십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 이런 구호 이뤘는데 어떻게 내가 제대로 성실성을 배울 수 있냐 여러 부모님들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는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여기에서 많이 배워야 됩니다 부모님이 나보다 학식이 짧을지라도 경험이 있어요 부모님이 옛날 시기인데도요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우리 세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데도 경험이 있어요 이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어떠다 보면 부모님들이 이걸 많이 합니다 잔소리를 많이 해요 이게 굉장한 교육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자문에다 보면 네 아비와 어미의 교훈이 검사설이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부모님의 많은 경험들을 보면서요 중요한 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신세대를 살아가지만은 이걸 참고해야 된다니까요 보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보수적인 어떻게 살아나 그걸 분명히 캐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경제 현장이나 어떤 부분에 성공자들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 인턴십 중에 제일 중요한 인턴십이 만남이요 이런 부분이 랩런트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은 뭔 핑계를 대서 중요한 분들을 만나볼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좋은 교육이 됩니다 혹시 외국가거든 일부러 총장님하고 인터뷰할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을 만들어가지고 인터뷰 신청을 해서 한번 해보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잘 하기에 따라서 이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고 교수님들하고도 만남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그렇게 폭이 넓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람들을 폭 넓게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자료입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책을 읽을 때는 그냥 읽지 말고 책을 통해서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랩런트들이 뭘 구분해야 되는 거 하니까요 장사꾼들이 만든 책은 될 수 있으면 조심해라 장사꾼들이 책을 팔기 위해서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이렇게 책들을 잘 만나는 것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에 정지영 씨 같은 이런 분들 책 다 많이 나왔잖아요 하나도 자기가 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고 읽어야 돼요 몇 년 전에도 어떤 분이 한국에서 도서 문화 회장이 절 찾아왔어요 그분이 첫 마디가요 우리 다락방 책 팔고 있잖아요 그 책 보더니 이게 책이냐 이거예요 자기도 기독신자인데 마고사님 메세지가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책을 만들어도 되겠냐 명령만 내리면 작품을 만들겠다라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보통 여러분 중요한 사람들이 글 쓰면 제목 아티클 몇 개만 딱 줍니다 그러면 전문인들이 내용 다 만들어 온다니까요 그런 책들이 대부분이요 그것도 물론 배울 것이지만 랩런들이 알고 읽어야 돼요 그런 책이 많다는 것 가능하면 중요한 사람들이 직접 쓴 책이 있습니다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외국 책이 그런 게 많아요 저는 일본인 책을 번역한 걸 많이 읽어봤는데 일본인 책이 오히려 많이 읽어봤는데 일본인 책들 읽으면서요 굉장히 감동받은 게 많아요 일본 사람이 썼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요 엘리트 사원이란 책이더라고요 일본의 어떤 간부가 직접 썼는데 나 그거 보면서요 그래 맞다 그게 첫 장에 딱 보면 뭐가 나오냐 엘리트는 건강해야 된다 회사가 어려움 당했는데 며칠씩 잠을 안자도 괜찮아야 된다 회사가 어려움 당했는데 하루쯤 일하다 쓰러져 뿐다 그건 엘리트 아이다 그래서 건강을 키워라 이런 사람들 다 읽어보니까 너무 많은 말입니다 한 번에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요 세 시간 수면법 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거 읽고요 완전히 확신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요 그 옆에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여덟 시간은 자야 된다 일곱 시간은 자야 된다 적어도 다섯 시간은 자야 된다 이런 말 노메요 들어서 나 일하다 오래 못 살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인이 의사와 같이 잠을 세 시간만 자고 잠을 여덟 시간 자는 중환자를 가지고 비교를 했습니다 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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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 중환자는 거의 다 죽었는데 3시간만 자는 중환자는 거의 다 살았어요 거기에 대한 의학적 증거가 됐어요 그러나 그걸 읽어봤어요 맞다는 상이 들더라 그래서 내가 잠을 자기자는 데서 부담을 확 남에게 이기려고 하면 잠을 자게 해야지 다 자뿌리면 못 이기잖아요 나는 벌써 어제도 다른 사람 자고 있을 때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처리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책을 통해서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방학 때라는 틈틈이 제대로 된 책을 읽어라 읽을 때 책 읽는다 이러지 말고 내가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 오늘 내가 대통령과 만난다 대통령이 쓴 사람들 있잖아요 많은 책들이 있거든요 읽어보면 케네디 대통령이 쓴 책도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읽어보면요 많은 걸 배우게 되죠 케네디 대통령이 책을 보면요 정치가 뭔가를 거의 다 배우게 되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을 통해서 사람 만날 수 있다 자 시간이 다 갔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걸 보기란 너무 힘이 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후대를 위해서 이걸 보여줄 수 있는 리더가 되라 그리고 렘넌트들이 딱 각오해야 됩니다 어려움 올 때마다 생각해야 돼 나는 모델이다 나는 축복의 모델이다 나는 렘넌트의 모델이다 나는 우리 가문을 살리는 모델이다 나는 교회의 모델이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축복받았기 때문에 성취가 되진다 이미 렘넌트들은 언약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성취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실성을 배우게 해주옵소서 만남의 인턴십을 허락해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살리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